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터키, 이스탄불 보고 싶다고 하셨죠? 바로 저기입니다 저 뭐예요? 이거 왜 시장이야? 여기 실내에요, 실내 티컵이다 제발 터키의 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실내다 아, 실내다 진작 정우전 아, 시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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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요, 너무 지금 배정 지금 좀 지금 좀 장만해 아, 시장 좋다. 여기 좋다. 너무 예쁘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임 나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찌개 있어요? 김수찌개 있어요? 김수찌개 있어요? 김수찌개 있다 그랬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안녕하세요. 31번이었어요. 한국말 너무 잘한다. 역시 형제 나라구만. 안녕하세요. 야, 이거 좋다. 시식코로 혼자다. 아, 그냥. 아니, 아니. 그때 콩버울 같은 게 좀 있네. 그리고 견과류가 있고. 쫄깃한 마시멜로 같은. 방금 드신 게 터키쉬 딜라이트 로쿰이라고 젤리랑 엿 같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엿이랑. 맛있다, 맛있다. 우리 그러면은 좀 그걸 더 먹어볼까요? 빨리 자요, 빨리 자요. 이거랑 이거랑 견과류 많은 거, 견과류 많은 거. 오문장 차 이런 거에다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이거랑 이거랑 뭐 맛있는 거 좀 섞어달라고 하면 안 돼? 견과류 들어있는 건 위주로 가죠. 이거 맛있지 않았고? 네, 저거 네모나마 좀 알죠. 견과류 위주로 가. 이게 사업 킬러스. 땡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15,000원어치 로쿰을 샀습니다. 지금 모든 멤버에 취향 저격했어요. 지금 모든 멤버에 취향 저격했어요. 음! 맛있어요? 이거야? 이거야! 빨리, 빨리 한 거 봐, 빨리 한 거 봐 지금 박명수 아저씨부터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일단 먹는 순간 달콤하고 담백하고 견과류에 고소함도 있고 너무 놀랐어요 꽃감에 견과류도 있고 있잖아요 꽃감에다가 배추하고 방암으로 물어가지고 그게 흡사다 터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우리 입맛은 맞네 서양인들은 원래 쫄깃쫄깃은 안 좋아하거든 잘 맞대요 추측점수 올라가나요? 너무 좋아요, 여기는 기가 맥히네요 이거 따뜻한 우유랑 먹어도 맛있겠다 우유 준비했습니다 자, 차 드시러 가시죠 여기요? 뭐야, 뭐야, 뭐야? 헬로우 살렙이라는 음료예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우유랑 꿀을 넣어서 먹는 건데 겨울철 감기 예방이 좋대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나는 좋았는데 좋았을 때 우유에다 꿇어가지고 끓인 것 같아 아주 걸쭉 걸쭉한데 되게 계피가루까지 해가지고 향이 좋은데 내가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우유 먹고 싶다고 딱 비슷하네, 맛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맛 가서 먹읍시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걸쭉하니 이게 야생 난초 뿌리로 만든 거예요 야생 뭘로? 야생 난초 뿌리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제 좀 허기지시죠 아휴, 너무 허기져요 가시죠 채빌!